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고1이 될 예비고1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남은 시간 동안에 성공적인 고1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중학교 영어랑 고등학교 영어가 엄청나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치만 약간의 깊이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 혹시나 자기가 빠진 부분이 없는지 내용상에 개념상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명사 품사부터 시작해서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중요한 문법 여러개를 찍어드릴거에요. 가장 먼저 투부정사 중요해요.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 뒤에 ing 붙은 형태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명사로 쓰이면 동명사 형용사로 쓰이면 현재 분사 그리고 우리 분사 구문이라는 것도 배웠을텐데요. 요것들을 잘 정리해서 오셔야 돼요. 각각의 차이는 뭐고 각각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다른 세계로 가서요. 우리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얘네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엄청 자주 나올거야. 고3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조금 뭐랄까 따로 따로의 세계처럼 공부를 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끼리 비교를 하고 어 앞에 사람이야? 그럼 호 써야지. 사물이면 위치 써야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텐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 각각의 영화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뭉치는 마치 어벤져스 같은 그런 효과를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세계관이 엄청나게 확장돼서 이제 너도 나오고 너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끼리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여기다가 위치 쓸 거니? 외열 쓸 거니? 관계대명사 쓸 거니? 관계부사 쓸 거니? 그것도 아니면 접속사 쓸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비교가 힘들어. 고등학교 때는 그 비교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각각의 것들의 속성을 잘 공부해오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투보정사, ING,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이렇게 다섯 개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어휘도 공부하셔야겠죠. 지금 당장 달려가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어휘책 하나 사오세요. 그래서 그 어휘책을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까지 시간이 좀 많습니다. 세 번 반복해서 오게 할 수 있겠어? 세 번 반복해서 오는 거. 이거 두 가지만 해서 오면은 선생님이 진짜 약속하는데 어... 뭐 내신 대비? 이런 거 하나도 걱정할 게 없을 거야. 정말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뭐가 제일 차이가 나냐면 이 어휘 실력이 차이가 납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휘만 정리 잘 해놓으시면 걱정 없을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중학교랑 고등학교 영어의 차이 시험 범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차차 다른 영상에서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은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메가스터디 들어오셔서 이렇게 일찍일찍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